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이입니다 오늘은 이런거 이렇게 귤이랑 오렌지 주스랑 망고젤리를 먹어볼거에요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얼음 돋아서 엄청 시원해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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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맛있어! 안에는 진짜 젤리 커트에 설탕 덩어리! 중앙 노랑아주! 여기 발대는 노랑! 오렌지 조스! 오렌지! 빵꽃! 노랑색 빵꽃젤리!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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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n... 오렌지! 고춧가루 더 큰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안에도 이쪽이 초콜릿 질겨요 그래서 뺀 거예요 고아쿠토 같아요 고아쿠토 그래서 먹어본적은 없는데 비디오에서 컵바속촉이에요 그냥 rebuild 콩 크림 맛있다. 되게 식감이 진짜 좋아요 전기가 다 갔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나 자꾸 이 소스가 하는지 모르겠어 나 자꾸 이 소스가 하는지 모르겠어 얼음도 먹어볼까요? 얼음도 먹어볼까요? 오가고 오가고 괜히 먹었어요? 따가워요 오늘은 이렇게 먹어봤는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